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조그만 교실로 우린 모두를 몰아놓고 전국에 있는 900만 학생들의 머릿속에 일찍 똑같은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 막힌이 꽉 막혀버린 사방이 모두가 막혀버린 이 시커먼 교실 속에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인식하는가? 너는 나이고 너는 너인데 왜 같은 것을 집어넣거나 하는가? 뭘 그리 많은 걸 요구해야만 하는가? 학교는 우리에게 같은 길을 가게 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에게 하고만 있다 이 시커먼 교실 속에서 너희들이 미기는 점점 점점 좁아져간 각오의 맨들 영원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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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